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일본국 총리대신에게 위문존문을 보내셨습니다. 위문존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쿄 일본국 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카카 나는 일본에서 불행하게도 새해 정초부터 지진으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에 접하고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여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합니다. 나는 피해지역 인민들이 하루빨리 지진 피해의 효과를 가시고 안정된 생활을 회복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치의 113. 2024년 1월 5일 평양 국무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